5. 오정현, 이찬수, 고명진, 이재훈, 오정호 목사 등 교육과정 개정안 졸속추진 안되 5. 오정현, 이찬수 목사 등 750명 교육과정 개정안 졸속추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6. 종교계 150명, 교수 346명, 전현직 총장 9명 등 수많은 독서조항, 다음세대의 악영향 우려, 12월 31일은 훈시규정, 시간두고 신중하게 6.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사회각계 지도층 인사 750명이 서명한 6. 교육과정 개정안의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29일 대통령실에 전달됐습니다. 교육정산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는 교육부가 지난 9일 행정예고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일인 이날 6. 서울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기저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론평 교수에 따르면 이 성명서에는 종교인 150명을 비롯해 교수 346명, 전현직 총장 9명, 전현직 교장 13명 등 750명이 서명했죠. 기독교계에서는 고명진, 이재훈, 이찬수, 오정현, 오정호 목사 등이 서명했으며 이밖에 박관영 전 국회의장, 이필섭 전 합참의장,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등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이 서명한 성명서는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수많은 독소조항이 있어서 다음 세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녀가 아닌 다양한 성정체성을 의미하는 젠더,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포괄하는 섹슈얼리티, 젠더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 동성결혼으로 확대될 다양한 가족, 프리섹스 의미와 낙태권을 포함하는 성생식건강과 권리 등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행정예고안에서 성평등이라는 경우는 빠졌는데요. 성명서에는 또한 특정 이념을 가르칠 우려가 있는 민주시민교육, 반윤리행위까지 정동화할 우려가 있는 다양한 존중교육,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권교육 등이 교육과정 전반에 퍼져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잘못된 교육을 백지같은 마음을 가진 초, 중, 고등학생에게 가르치면 청소년, 트랜스젠더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명서는 서구의 일부 국가들은 이런 교육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고 급진적인 젠더교육을 중단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실패한 젠더교육을 성급하게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해 모든 독소조항을 삭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독소조항들을 수정하지 않고 개정안을 확정해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통과시킬 것을 심의 우려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2022년 12월 31일에 법정부시 시안은 훈식규정에 불과하게 그것을 무리하게 지키기 위한 졸속처리를 반대하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서 올바른 교육과정을 만들어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마친 행정예고안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친 후 교육부 장관이 확정고시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잠원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트위였습니다. 크리스천의 교육소 감사합니다.